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79쪽 토지의 이동입니다. 페이지 79쪽 토지의 이동상입니다. 자 이 토지이동은 작년에 어디에서 지족공부에서 5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이동을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면 작년에 지족공부에서 5문제 나왔으면 올해는 뭐에요? 지족공부에서 뭐에요? 많이 나왔지 한두 문제지. 여기서 이제 뭐에요? 많이 나오면 한두 문제고 여기서 이제 토지이동에서 좀 이제 안 나왔었으니까 축적변경만 나왔으니까 이 토지이동 절차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잘 보자죠. 자 1번은 뭐에요? 1번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표시니까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거 그랬으니까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 5번에 소유자 변경 있죠? 그래서 일단 뭐가 아닌 거 토지의 이동이 뭐에요? 토지이동이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단 소유자 변경 있죠? 소유자 변경은 이건 권리사항이니까 토지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뭐에요? 소유자의 주소변경 있죠? 이 주소변경. 자 행정구역 소재가 있죠? 연기분이 세종시로 바뀌어서 소재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토지이동이지 거주지가 바뀌는 건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지가 바뀐다는 거지. 자 소재는 안 바뀌어요. 자 5번이 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다 며칠이 들어가는 거에요. 신계등도 60일 등록 분할합병 다 60일이죠? 90일 나오면 90일은 바다니까 다 60일이에요. 30일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이게 다 60일 맞나? 하나는 30일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여러분 시험장에서 들어가면 인생이 꼬이는 거에요. 꼬이는 거니까 다 며칠이라고 다 60일이에요. 1번이 답이 아니죠. 자 넘겨보시면 3번은 이제 별표하시고 신계등록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면 신계등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항상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자 뭐 없다?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다? 뭐 하지 않는다? 촉다 하지 않는다? 세신자에요. 세로의 대장을 만드니까 세로의 대장을 만드는 이 소유자 나오죠? 그래서 신계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의 집권조사에요. 소관청이. 그래서 신계등록 그 다음에 신계등록 나오고 소유자 나오면 신계등록 소유자 소관청이에요. 신계등록 소유자 소관청.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거 그랬어요. 신계등록의 의의를 설명했어요. 1번. 세로 조성된. 말한다. 자 2번은 61동그라미시고 60이 신청이죠? 1년이에요. 거짓으로 하면 1년이에요. 천만원 벌금이에요. 자 3번이 답이에요. 왜? 절대. 자 뭐가 없어요. 신계등록은 이 촉탁이라는 건 등기법에서 말하는 촉탁은 암요니, 가암요니, 가처분이니 있죠? 경매라든가 그렇게 촉탁인데 여기서 지적해서 말하는 촉탁은 표제부 있죠? 표제부 뭐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하는 거 딱 하나에요. 딱 하나니까. 자 뭐라고 거기? 자 촉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등기소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거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할 사유가 없어요.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공인소년 매립에 한 신규등록 할 때는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자 본인 소유자임을 밝혀야죠? 왜? 그 신규등록 하면 대장을 최초로 만들면 소유자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니까 소유자 증명서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물론 5번 신규등록 신청서에 신청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해요. 거기서 이제 뭐에요? 반환을 매립해서 중공검사 확인증을 받았으면 뭐에요? 그 중공검사 확인증이 확인만 함으로써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4번은 이제 소유자 증명서면이 아니고 돼서 판결서 1번. 자 중공검사 확인증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장관? 기획재중부 장관. 자 뭐에요? 국유 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면이 그런 거니까 이 1번 2번 3번이 다 뭐라고? 소유권에 관련된 증명서면이니까 답이 지형 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기획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다. 못 들어본 거죠? 그건 공법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못 들어본 거다. 4번이 답이다. 5번은 별표하시고 자 등록전환 신청하시는 대상이 아닌가 그랬어요. 일단 뭐가 나오면 등록전환 얘기가 나오면 자 등록전환 얘기가 나오면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뭐 안 해도 지목변경 없이 뭐 없이? 지목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줄 건지 안 받을 건지 어디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에요. 국가소관청이 판단하겠다. 일단 허가신고를 하면 신청을 일단 하라. 신청. 그래서 일단 나중에 뭐에요? 나중에 신청할 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자 건물에 대해서 뭐에요? 사용생이 있죠? 자 사용생이 뭐에요? 형질변경. 사용생을 받아서 이제 뭐에요? 지목이 바뀔 도지가 아니라 일단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허가 받으면 신청하라. 나중에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지목이 바뀌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뭐라고? 지목변경 안 하고 먼저 신청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짓고 지목이 바뀌면서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토지장으로 바꿔가라.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처럼 뭐에요? 허가신고 받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뭐에요? 건축허가신고죠? 건물을 다 짓고 옛날처럼 뭐에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사용승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아니라 자 이 허가신고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이 전환해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체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다 뭐라고 이거? 지목변경 없이 이기입니다. 거기에 5번 뭐에요? 자 뭐라고 써있어요? 5번에 국토개미의 영향을 하는 법률이 뭐에요? 공사가 중공된 토지 있죠? 이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지목변경 뭐에요? 지목변경을 하는 토지지 등록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에요? 이렇게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된 토지 맨 뒤에 뭐가 끝나면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뭐에요? 자 지목변경 가능 토지입니다. 자 애튼 그래서 올해는 뭐에요? 지목변경 안하고 하는거에요. 자 그걸 이해해주시고 자 82쪽에 6번 문제에 등록전환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거 그랬는데 자 1번에 뭐에요? 1번에 자 30일이 아니라 며칠이고 60일이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돼서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토지에 계속 존체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목변경 하야가 아니라 지목변경 안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임야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받아 등록전환하기 위해서는 칭량을 의뢰하지 않는다. 칭량을 의뢰해야 돼요. 자 뭐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전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칭량을 의뢰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산지관리법 등 자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신고 이 시장에 허가 신고 있죠?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고 그래서 자 개발형의 등을 받을 경우에 지목변경 가혹시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어 그래요. 그게 맞는 답입니다. 4번이 맞는 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등록전환은 이제 뭐예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만 받으면 되고 지목변경 안해도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에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법이 인해라죠? 임야예요. 그러면 자 어떤 분이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자 칭량을 한 것과 전후가 비교가 돼야 돼요. 오차가 있으니까 근데 바다가 바다에서 칭량등록 가면 비교가 안 돼요. 토지가 바다 같은 거 비교가 안 되고 합병하고 합병하고 지목병이 아예 칭량하지 않으니까 그건 뭐예요? 자 대상도 안 돼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뭐하고 뭐하고 등록전환하고 등록전환하고 뭐하고 분할하고만 시험 문제 나와요. 뭐하고 뭐가 나온다? 등록전환과 분할만 나와요. 그러면 이 등록전환과 분할은 뭐예요? 자 전후가 비교가 돼요. 예컨대 분할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만약에 면적이 얼마 있어요? 1피지 토지가 면적이 300입니다. 이걸 3피지로 분할한다 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110 분할해요. 자 그러면 칭량해 보니까 100씩 하기로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하나는 97이 나오고 하나는 98이 나오고 하나는 10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범위는 뭐예요? 자 허용범위 5차 허용범위 이내입니다. 이내라면 초각은 무조건 뭐예요? 하나가 90이고 하나가 90이고 하나가 얼마고 하나가 예컨대 뭐예요? 80 나오고 80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얼마에서 90과 80 170이죠? 170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이 얼마인데 300이었잖아요? 300에서 얼마 174나는 뭐예요? 130이에요. 자 이런 정도면 뭐예요? 5차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이건 뭐 다시 칭량을 다시 해서 고쳐야 된다 아니게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이내니까 당연히 뭐라고 자 초과된 면적 5를 각 면적 비위별로 뭐예요? 똑같이 나눈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분할은 이내라면 나누고 초과하면 고친다 아니게요. 정정한다 아니게요. 그럼 등록전환은 등록전환은 뭐예요? 이내라면 이내라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토지가 토지장 쪽으로 임야대장이 토지장으로 바뀌니까 어디로 가면 자 토지장 쪽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0.1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내라면 뭐예요? 자 옛날 등록전환 면적을 그대로 쓰면 등록전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자 등록 등록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정정이에요. 네 글자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5차 회원금이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제한다.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제한다. 그랬죠?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등록 전환될 면적 있죠? 등록 전환될 면적 5차 5차 허용 허용금이 인해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글자를 잘 보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5번에 여러분 어디에 거기 해설 달아놨죠? 해설 달아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 허용금이 5번에 두 번째 등록 전환될 면적 면적으로 결정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정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등록 뭐예요? 등록 전환 뭐예요? 등록 전환 면적으로 정한다. 등록 전환 될 면적을 자 그럼 이메달은 그 면적을 그대로 하지 않고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면적을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4번이 뭐예요? 4번이 옳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3쪽에 8범죄를 별표하시고 틀린 거 그랬을 때 일단 방금 얘기했죠? 1번.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초가 나오죠? 초가 동그라미. 초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초가하게 되면 글자가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이에요. 직권 뭐한다?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예요. 직권정정.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직권정정이에요. 그래서 1번에 왜 틀렸냐면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권정정이다. 자,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허가신고 있죠? 지목변경 안하도 하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3번도 외열락하지 마시고 지목변경. 임야대장에 등록된 도시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도시가 사회성질이 바뀌었으나 지목을 변경할 수 없을 때는 임야대장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그 다음에 4번은 61이죠? 자, 등록전환은 인접지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인접지하고 같은 지본부여지기. 축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축적이다. 그 다음에 자, 지속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때는 지척시 관외대장에서 토지에 왜? 임야대장 면적이 뭐예요? 등록전환 되면 토지장 면적으로 가면 면적이 뭐예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바뀐 내용을 뭐예요? 고치라고 등기소에 뭐예요? 촉 다 간다. 맞는 얘기다. 자, 넘겨보시면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 갑 소유 토지의 300제곱미터 일부를 의뢰계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랬어요. 자, 갑이 분할을 위해서 자, 측량 의뢰할 경우에 수행자한테 해야 된다. 측량 수행자한테 하죠? 종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매도할 토지가 분할 효과 대상일 때는 갑이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뭐예요? 사본을 첨반다. 맞는 얘기고 허가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분할 측량 할 때는 분할 된 필지마다 면적을 측량하지 않아도 된다. 말단 얘기예요. 측량을 해야 돼. 면적 측량 안 하는 것은 뭐예요? 합병하고 지문변경, 지번변경이지 토지를 분할할 때는 당연히 땅이 두 개를 나눠지니까 이 땅이 뭐라고 몇 가지로 두 개를 나눠지니까 새로 땅이 생기는 거죠? 새로 땅은 새로 대장을 만드니까 다시 면적을 측량해서 공배 등록하려면 분할은 꼭 측량해야 돼요. 뭐가 안 한다고? 합병, 지목변경,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합병 4개 소재, 지번, 지번, 지목, 합병만 그것만 측량하네요. 면적 측량 안 한다. 같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죠? 걸리지 않는 게 판사가 도달하다.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분할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 지상경계점에 경계적 표시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일단 우리가 판사가 도달하다 그랬고 지상, 매매를 위해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장하는 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다른 토지 이것도 뭐예요? 다른 토지 시장은 것도 매매니까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뭐예요? 매매해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이 땅은 이제 다른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니까 전 소유권자하고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제 자, 바뀌니까 이 땅에 대해서 무슨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측량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을 별표하시면 85, 85페이지 10번 뭐에 관한 얘기예요? 분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할에 관한 점이 좀 틀린 거랬는데 토지용상, 분함량, 경계를 시장하기 위해서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 분할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적이에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이미적이에요. 이게 이미적이 뭐라고? 원칙이에요. 원칙이니까 뭐예요? 이건 의무기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요. 그런데 일필지 일부가 자, 일부가 토지형질변경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되죠? 용도가 변경된다. 이때 뭐예요? 이때는 육시일의 의무가 생기고 이때는 뭐예요?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토지 전에다가 일부에다 집 짓죠? 그러면 꼭 분할해야 돼요. 왜? 이건 세금 전 내고 이건 대로 내야 된다. 이때는 하여야 안되고 모두 같이 해야 돼요. 지목 변경 뭐라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해체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뭐예요? 일필지 일부가 관계법령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죠? 이때는 맨 끝에 하여야 한다. 출시서에 뭐라고? 하여야 한다. 왜? 60일의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60일의 의무가.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분할할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나부부 건전지 건물일 때는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요. 자, 공공사업이 있죠? 도로 사학도 공공사업 할 때 건물에 걸리게 하죠? 그래요. 그래서 건물에 걸리게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건물에 분할 되는 거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예외가 판사가 뭐하다랬어? 판결 받을 때 공공사업 있죠? 판사가 뭐하다는 게 도다다 사가 방금 얘기했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으로 사학도 도로 만들기 위해서 판결 받았을 때 판결에서 판결에서 이게 얘기해 지금 만약에 건물을 줬는데 이 건물에 다른 사람 토지를 뭐해요? 이렇게 뭐했어요? 지금 침범했다는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이 건물이 건물이 이 지금 뭐해요? 다른 토지 침범한 다른 토지 이 사람의 재산권의 뭐예요? 재산권의 기본권의 그거보다 위에 재산가치가 높다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재산가치를 침범하는 게 너무 확실하다면 토지를 뭐해야 된다는 게 이거 건물을 잘라서 이거 뭐예요?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게 분할해갖고 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도 이만큼 사라 그랬지 사라 그러겠지 여튼 그래서 이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자를 수 있다 그런 얘기 자를 수 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국가가 만약에 공공사업을 해갖고 사업을 하는데도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소유권자가 못하겠다 저기하면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하여튼 뭐해 판결 받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판결 받으면 웬만하면 뭐해 웬만하면 판결 받으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이 국가기관이 뭐해 손을 들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자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거기 자 얘기한 대로 이게 공공사업 있죠? 아까 4번에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서 그죠? 판사가 도도하다 해서 이 네 가지는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를 해서 필요할 때는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의무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번하고 5번이 같은 개념입니다 임의적사업이다 자, 넘기세요 11번은 중복되고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합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합병에 관한 얘기 자, 1번 합병의 토지이동신청은 소유자가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강제적인 문의가 아니다 하고 싶을 때 안다 그런데 이제 2번처럼 주택법이 한 무슨 주택부지와 공동주택부지와 장학도 철천제의 구의수공제 있죠?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60의 림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 물론 거짓을 할 때는 1년에 뭐라고? 천만 원이고 4번의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적 각필지 경계좌표 면적으로 말세서 결정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고 5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 토지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합병을 하지 못한다 예외는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토지도 갑과 을이고 이 토지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이 갑은 뭐예요? 공의 지분이 4분의 1이고 을이 4분의 3을이에요 여기는 갑이 3분의 몇이고 3분의 뭐라고? 2고 이게 3분의 1이에요 수익권자는 같죠? 지분이 다르면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합병하지 못해요 물론 주소가 다르면 합병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익권자가 갑이고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갑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땅은 충청도에 있어요 물론 붙어 있어야지만 합병할 수 있으니까 서울 살 때 뭐예요? 땅을 샀어요 자 이건 어디에 예컨대에 청주 살 때 샀어요 자 그러면 주소가 다르죠? 합병하게 되면 이 충청도 소관총에서는 청주로 보낼지 서울으로 보낼지 뭐예요?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주소지가 안 맞으니까 원칙은 못해요 다만 가난한 소관총에서 세금을 빨리고 넣으려고 등기분을 열람해 보고 유도를 해요 최근 주소로 뭐하라고? 명의자 표시병령 하라고 하여튼 그래서 소유자가 같으면 주소지를 유도해갖고 할 수는 있어요 예외 그거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 같죠? 지목도 전이에요 근데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데 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원칙 못해요 근데 예외 분할을 하고 나서 합병 신청하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예외 없이 가 아니라 뭐예요? 예외에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자 분할과 동시에 뭘 하면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3분을 별표하시고 방금 설명한 게 그거예요 방금 설명한 게 뭐라고 다음 자 합병 신청할 수 있는 없는 경우다 틀린 거 그랬죠?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없는 경우다 틀린 거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없는 경우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에 서로 다른 거 2번에 않는 거 3번에 같은 거 4번에 다른 거 5번에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정인데 같은 게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렇게 찍었던 사람 친구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부정이에요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설명인데 그거 틀린 거라 그랬으니까 있는 거 찾으려는 얘기죠? 공의 지분이 가타협병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이 4배예요 절대 공의 지분이 공의 지분이 다른 것은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합병의 의무가 있는 지목이 옳은 거 그랬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어느 학원의 모의고사 보니까 합병이 가능한 거 해갖고 뭐하고 뭐하고 자 이 유지 있죠? 유지 유지하고 유원지를 이렇게 같이 이거는 2번이고 이거는 3번 해놨어요 가난한 건 유지입니다 유지 유원지 아니에요 유지예요 유지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유원지라고 한 번 전에 공공사업 얘기했을 때 건물에 걸리게 건물에 걸리게 할 거 틀린 거 그랬을 때 유원지 들어가서 하나 틀린 게 있어요 합병이 모여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뭐 할 때 지목이 모여있는 게 합병에도 있고 아까 이거 공공사업이 모여있죠? 토지 등의 데이 뒤에서 보일 거예요 딱 그 세 군데만 지목이 모여있어요 모여있는 지목에 거기 유자 나오는 건 유지예요 유원지가 아니고 옳은 거 그랬을 때 뭐가 여기 학교용지가 답이에요 그래서 유원지로 바꿔놨죠? 이걸 유지로 나오면 유지로 나왔으면 유지가 학교용지하고 학교용지 학교용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학교용지를 유원지라고 4번을 유지로 만약에 고쳤으면 합병 사이가 옳은 거 됐을 때 이거 똑같이 내고요 여기다 학교용지만 뭐로 바꿔요? 이거 유지로 바꿔놓으면 유지가 답입니다 학교용지가 답이다 자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자 여기세요 뭐 15분은 안 풀어도 되고 자 90페이지에 그 16번 문제입니다 90페이지에 16번 문제 자 지목변경 시점에는 대상이 아닌 거 그랬어요 대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공사가 중공은 토지고 2번은 뭐예요 용도가 바뀐 토지고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이 돼서 임야도에 존재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하는 거예요 등록전환 4번의 일필질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면 분할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지목변경 신청도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6번 5개 중에서 지목변경이란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자 3번은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것이지 자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요 4번은 분할도 해야 되지만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니까 답이다 이해를 해두시고 자 17번을 별표합니다 17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자 17번에 틀린 걸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이가 발생한 달부터 60이래요 의무가 생기니까 해야 된다 자 2번 국돌법에 의한 자 공사 중공된 토지 주치세요 뭐라고 공사가 중공된 경우는 지목변경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답과서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할 때 전답과서원은 뭐예요 거의 토지 가기 거의 농지라고 얘기하니까 지목변경 할 때는 용도가 변경했을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같은 농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자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데 시도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소관청이 아까 그랬죠 자 아까 뭐예요 자 인공공사 확인증을 소관청에서 발급받았으면 확인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확인하면 돼요 4번이 쓸린 것이고 5번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른 도시개발원안을 추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업을 합병 통관하시고 아까 합병 있죠 합병은 아파트지행이라고 합병하는 거니까 자 이 담당 공무원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어 이 사람 그 땅에다가 개발사업시행에다가 뭐 질락하는 거구나 아파트 질락하는구나 지목은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18번 문제를 91페이지 18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수유자별 공의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땅에 뭐하지 없다 합병할 수 없다 맞고 자 이번에 임야도에 등등한 토지를 도시군관리기에 따라 분할자 소유자가 지목경계없이 등록전화할 수 있고 맞고 자 거기 토지형지변경 공사가 종목됐죠 어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토지수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온도가 변경돼서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60인의 지목변경 맞죠 자 절대 5번은 뭐예요 토지수유자가 토지수유자가 절대 바다가 된 게 회복이 되면 신청 못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5번이 답인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자 복구 지속공고 복구 신청 못하죠 복구 신청 못해요 왜 이건 토지동이 아니니까 자 회복 등록 못해요 왜 회복 등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된 게 토지동이지 회복하는 게 토지동이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회복이란 개념 복구 회복은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이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절대 누가 하면 안 된다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에요 기억합니다 그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19번 문제를 보자 이게 19번 문제 뭐에 관한 등록 말수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소관청은 지속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속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말서 신청하도록 뭐한다는 얘기에요 통제한다 2번 뭐에요 2번 토지가 바다가 됐죠 그래요 등록 말수 신청에서 표시가 가능한 변경 등록을 할 필요했을 때는 소관청이 당연히 뭐에요 우리 대장업 했으니까 니네도 뭐에요 멸시 등기하라고 촉탁을 해요 당연하고 자 그 다음에 소관청은 뭐에요 회복 등록하려면 소관청이 뭐에요 자 그 측량성과 등록 말수 당시에 공부에 따라 해야 된다 이거 맞고 60일이 아니라 그랬죠 90일이에요 90일 자 그래서 바다가 바다가 뭐에요 90일이고 합병이 60일이에요 그걸 바꿔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등록 말수를 하거나 회복할 때는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이 뭐한다는 게요 통제한다 하는 게요 90일이다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는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의 지적소관청은 이식으로 바뀐 것은 절대 뭐에요 이건 통제하지 않아요 반사물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에요 자 2번은 뭐에요 91이고 3번은 뭐에요 3번은 그런 승인 같은 거 없어요 시조회사 승인은 다시 얘기해야죠 반지숙초뿐이 없어요 반지숙초 자 4번은 소관청은 뭐에요 마실수는 토지가 지형변화등으로 다시가 된 때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 및 등록반수 당시에 공고등의 관련자리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 그게 맞고 절대 거기 20번에 5번은 옆에 19번에 5번처럼 소유자 및 해당 뭐에요 공유수면 관리청이 해야지 시도지사나 행정안주부장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이 한다 아니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